해병대는 예천 내성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해병 한 명이 물에 휩쓸려 숨진 것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해병대 안전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점검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해병대는 오늘 하루 순직한 장병에 대한 애도 기간을 가진 뒤 내일부터는 복구 작전에만 장병들을 투입할 예정입니다.